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절약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께서 10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우영 원장의 오늘의 종목입니다. DR잠을 시작으로 레이, 이루다,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5가지고요. 이성홍 차장의 오늘의 종목은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현대 그린푸드, 금양, LG 생활건강, 명신산업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오늘도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들 중에 궁금하신 종목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우영 원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가져온 종목을 5가지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지금 현재 제일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리오플링 관련돼 있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항공 여행 레저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코로나에 리오플링 관련돼 있어가지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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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버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밸류를 따져 쓰는 진단 헬스케어, 미용 헬스케어 쪽으로 장비 쪽으로 지금 현재 밸류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잼인데요. DR잼은 올해 호실적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부품의 직접 세계 및 제조하여 가격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쟁의 우위를 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 대비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고속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자릿 숫자뿐만 아니라 20자까지 볼 수 있는 20% 이상의 현재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파르게 올해는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중국에 리오플링 관련돼 있는 미용 헬스케어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 종목 DR잼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 이후로 61선에 골드크로스 낸 다음에 전 고점에서 12월 중순에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지수하는 조금 틀리게 나홀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게 되면 지금 현재 DR잼에 보이고 있는 기술적 패턴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20%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인 컨센트의 부합 이상으로 지금 현재 20%대 가까운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R잼 미용 의료기기 사실 4분기가 성소기죠. 관련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송우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카드를 들고 오셨는데 카드사 최근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보다도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망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영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신용카드나 이런 사용 금액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는 소폭이나 4% 정도 지금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지금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전에 우려됐던 사항이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좀 있거든요. 보면은 우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지금 인하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 카드론 치고 계획도 감소하고 그리고 애플페이가 얘기 나와주면서 삼성카드에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확산되는 부분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우선 카드사들의 가장 재무적으로 우선 힘들었던 게 바로 마케팅 비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은 예전만큼 나오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팡 카드사 뭐 좋지는 않지만 이미 이러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삼성카드 들고 오셨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레이 임플란트 관련 점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레이입니다. 영화 제목 같죠? 레이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고요. 물론. 그리고 중국 치과 의료기기 유통회사 인수로 성장 교도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출에 기여하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오프링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행, 레저 그 다음으로 제일 큰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사실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치과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인수로 인해가지고 교도부를 마련했습니다. 기술적 패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셀링 포인트는요. 자, 오늘 정고점에 살짝 먹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배월 초입의 상승 패턴으로 일단 패턴을 잡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사상체대 매출이라는 걸 보여드리게 되면 2021년도에 33억, 2022년도에 179억,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성장이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진율을 보게 되면 올해 12월 달에 21%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임플란트 관련 주중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현대 그린푸드 한번 들어볼 텐데요. 현대 그린푸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네,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린푸드는 음식 요업장이라고 하지만 만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현대 그린푸드가 올해 초부터 주가가 좀 떨었던 이유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우려감이었거든요. 특히 현대 리바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가구나 이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 막상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현대 에버다임 실적도 괜찮았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자재 유통, 특히 단체 급식 속에서의 식자재 유통에 대한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01% 증가한 283억을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에 의한 어떤 투자 환기가 될 만한 시점인데. 주가는 생각보다 반등 부분이 좀 미미하게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 그린푸드의 식자재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체 급식은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일환과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 그린푸드가 실적에 대한 이런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과도한 우려에 떨어졌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카드처럼 적감에서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실적 개선세 대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루다 저희가 아까 의료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하면 4분기가 상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요. 4분기가 성수기에 맞죠. 추우니까요. 일단 가서 피부 미용을 받는 게 환경이. 건조해지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됩니다. 4분기 성수기 진입했고요. 4분기 최대 매출은 당연히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침해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제품 출심에 따른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 레벨 업의 구간에 취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미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루다.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패턴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깔끔하게 21선을 안고 수렴하는 구간을 통해가지고 이동평균을 끌고 오다가 확장형 캔들이 나오는 골드크로스 이후에 정고점에서 지금 현재 수렴하는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거리량이 한번 두반이 거리량을 실어주면서 정고점에서 손박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단봉의 은봉, 은봉 공약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것 같았지만 저번 주보다도 덜 나오는데도 단봉의 밑에 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사실상 소화는 거의 다 끝났고 오늘 기술적으로는 은봉 공약이 가능하고 자, 은봉 공약이 싫으시면 내일 한 번 더 오일선 패턴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은 고속승장이라는 걸 눈에 보이듯 작년에 40억, 올해 90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금양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는 최근 2차전지의 횡보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두 번의 레이팅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올해 8월 전에는 5천 원 이하였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500% 이상 주가가 생겼어요. 559% 올랐다고 나와있네요. 네, 올해 59% 나와있는데 지금 원래 8월 달에 이제 원통형 전지를 개발하면서 주가가 한 번 레이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콩고 쪽에서의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 인수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레이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금양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론 내년의 실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말씀드렸다시피 잘 반영이 되면서 내년 실적 가시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차 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주에 또 공시했듯이 어떤 부산 쪽에서의 토지 매입을 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양에 대한 2차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어떤 발포제 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본업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두 번의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2차전지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강화하면서 한 번에 더 아웃폼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네 번째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 하이로닉 한번 들어볼 텐데 오버라일 연속 상상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백일선까지 지금 단봉의 양봉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쭤보면 저점에 완전 저점을 만들어졌고 오늘 백일선의 단봉의 양봉의 3%짜리는 수렴형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확장형이 나오기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려드릴 내용은 제2공장 가동으로 성장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산업자원 통상부 자원부에서 주간으로 6년 이상의 세계 1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세라 아시죠? 네. 홈세라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하이로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냐라고 보게 되면 단봉의 양봉이 나온다는 뜻은 이동평균선을 넘어설 때는요. 확장형 캔들이 나오기 전에는 수렴해야 됩니다. 그 수렴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평균 가격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그쳐가지고 이동평균선 마지막 자리인 100일선에서 확장형 캔들 나오기 전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특히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는데 작년에 46억,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합친 금액이 지금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분기 남겨두는 상세 상태에서는 작년 대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루니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정호영 원장님께서 미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과 관련된 미용 화장품 업체네요. 네, 우선 지금 중국 쪽에서의 예상이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완화 정책,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거래들이 완화가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았나. 그렇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데도 많잖아요. 네, 지금 우주 수도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안 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도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현재 국면에서 중국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 특히 오늘 화장품주, 여행주들의 매수세가, 유동세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 화장품 쪽 안에서도 LG 생활건강의 어떤 대장주로서도 저는 역할을 잘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뿐만 아니라 화장품주가 오늘과 상상도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높지만 결국은 이게 숙제 같아요. 코로나 한 번 나와주면서 이제 중국 쪽, 타일 중국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넓혀야 된다라는 게 숙제인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최근에 인사 개편이나 여러 가지 일본과 미국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역시 중국 쪽보다도 일본과 미국 쪽에서 더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주 안에서도 LG 생활건강을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대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면 브랜드력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화장품주의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5% 넘는 강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오늘 다 진짜 미용 의료기계 업체네요. 네, 날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조금 전에 홈세라 이야기했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또 이름이 틀립니다. 뭐죠? 울트라입니다. 리프팅 관련 제품인데요. 중국에서 지금 대박이 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대박이 나고 있는 제모, 모공축소 제품 이름은 셀렉 브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2년간, 지금 현재 2년간 이익 성장이 2배로 뛰었고요. 특히나 이제 23년, 24년 내년에 중국 자회사 대표 브랜드 출시로 추가적인 브랜드 런칭 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도 고속 성장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된 2개월 전의 모습을 캔들을 지금 보면서 또다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패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어디서 틀리게 영업이익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년에 신제품 출시가 오픈하자마자 61선 돌파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죠. 수렴하다는 것은 평균선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렴 다음에 확장형 캔들 나온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성을 위해서 패턴이 우상향 패턴으로 21선을 깔고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1년도 230억입니다. 올해 350억입니다. 영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제이슨 메디칼 관심 과정을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이슨 메디칼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명신산업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선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서의 숙제가 바로 경량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도 배터리 쪽에 집중이 돼 있지만 차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 쪽으로의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2차 전기차에 의한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따라서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지금 이런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나 운임비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영업이익도 한 1200억 이상은 나올 거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하향 안정화면 저는 1300억 이상까지도 영업이익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명신산업의 목표 주가가 2만 6천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EPS의 13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PER로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기 부품의 13배는 좀 싸게 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에 충분한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들어봤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 관련주로도 크게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기가팩토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볼 텐데 오늘 원장님의 탑픽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많은 의욕이 업체 중에 어떠한 걸 선정하셨을까요?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태어난 자리가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자리부터 이야기 드리면 데드크로스가 보이게 되는 5일선이 21선 뚫려지는 자리가 데드크로스가 말씀드릴 수 있고 완전히 죽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5일선이 61선 뚫려지는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태어나는 자리가 뭐냐? 골드크로스라고 말 수 있는데 골드크로스 단기 골드크로스는 21선을 뚫는 11월 초에 나왔고요. 그리고 61선 장기 우이동 평균선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골드크로스가 11월 29일 화요일 날 나와서 평균선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바이앤 홀딩으로 보시면 되고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짧게 좀 먼저 보고 익절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8,000원에 21선 하단자리 손절가 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로니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차장님은 어떤 거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2차전지 종목도 있고 하는데 약간 좀 경기 방어적으로 갈게요. 현대 그린푸드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선정하시나 고생하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